네, 저희는 펜나이트라는 업체이고요. 2012년부터 관객과 아티스트 사이에 장애물을 허무는 역할을 모토로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는 총 두 가지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LED 밴드와 두 번째는 아티스트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응원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제품이 하는 역할은 똑같고요. 그냥 디자인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무선 컨트롤 시스템을 통해서 아티스트와 무대, 그리고 관객들 사이에 장애물을 넘는 역할을 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LED 밴드와 아티스트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응원봉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현재 왼쪽에 보시고 있는 응원봉은 방탄소년단 공식 응원봉입니다. 두 번째로 보이시는 것은 갓세븐 공식 응원봉이고요. 세 번째로 보시는 제품은 여자친구 공식 응원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는 제품은 에이티즈라는 아티스트의 공식 응원봉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LED 밴드를 준비해서 제품 기술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제품들이 공연 현장에 들어가면 현재 보시는 화면에 영상처럼 작동이 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